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 재활 로봇 공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분 동안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로봇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재활 로봇까지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부분에 재활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봇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런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로봇 태권브이라는 로봇인데,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런 로봇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었고, 아이언맨, 스타워즈 이런 데 보면 로봇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친숙하게 영화나 만화 영화를 통해서 본 로봇들이 대부분 로봇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뭐가 슬라이드가 빠져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로봇이고 가짜 로봇인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위에 있는 것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자동으로 조립하고 있는 로봇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집에서 청소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옛날에 보던 로봇하고는 형태가 다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뭔지 아시나요? 이게 건담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로봇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태엽을 감으면 움직이는 로봇처럼 생긴 것인데, 과연 이 중에서 진짜 로봇은 뭐고 가짜 로봇은 뭘까요? 다들 아실 거예요. 위에 두 개가 진짜 로봇이고, 아래 두 개가 가짜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이라는 게 사실 뭐로 정의됐는가? 이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로봇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체코의 국민 작가인 카렐 차펙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로섬의 만능 로봇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로봇은 아주 하찮은 노동, 반복되는, 사람이 아주 귀찮아서 하기 싫은 그런 노동을 하는 지능을 갖춘 노예 기계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처음에 제안이 됐어요. 19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처음 로봇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거죠. 그 이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이 용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게 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하니까, 로봇이 24시간, 그냥 전원만 꽂아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된 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앞에서 보여드린 로봇이 1세대 로봇이에요. 그래서 80년대, 1980년대, 90년대 이때 유행을 했고요. 1993년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 로봇 대회라는 게 개최가 됐어요. 여기 대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 로봇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듯이 조그만 마우스 로봇이에요. 이렇게 바퀴 두 개 달려서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데,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에 사실 카메라가 공을 보면서 공을 따라다니면서 골을 골대에 넣게 하는, 수비하는 로봇은 수비를 하고 그런 지능이 있는, 실시간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아까 공장에서 움직이는 로봇은 원래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이는데 이 지능형 로봇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움직이는 로봇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3세대 로봇으로 직립보행, 사람처럼 만화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같이 두 발로 서서 움직이는 날라다니지는 못하지만 아직 그런 로봇들이 개발이 됐고요. 2005년에 아시모라는 로봇이 이렇게 발표가 됐고 카이스트에서도 사실 휴보라는 로봇이 훨씬 더 잘 움직이게 현재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 다음 로봇은 뭘까요? 요즘에는 로봇이 여러 분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라고 해서 강아지 로봇,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 인천공항에 가면 길 안내해주는 로봇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서비스 로봇도 있고 국방 분야 로봇, 군인들이 위험해서 가지 못하는 곳에 가는 그런 로봇, 의료 로봇, 수술을 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재활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이라는 게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재활은 어떤 이유로 다쳐서 동작이나 행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가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이 식물과 다른 것은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뇌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다른데 이런 뇌 질환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뇌에서부터 명령이 나와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뇌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이것이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런 뇌 질환을 갖는 분들을 도와주는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국내 최초의 재활 로봇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카이스트에서 만든 로봇이 있어요. 이 로봇은 척수 손상, 척수가 끊어져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밥도 먹여주고 음료수도 먹여주고 책도 넘겨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로봇이었어요. 그 이후로 1990년대 후반부터 비슷한 시기죠. 앞에 보여드린 로봇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휠체어에 장착되어 있는 로봇 아니면 밥을 먹여주는 로봇 아니면 맹인들을 길을 안내해 주는 로봇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재활 로봇은 보조 역할만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활은 뇌가 다쳤을 때 아니면 어딘가가 뇌가 불편할 때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재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그런 재활 로봇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재활에 있어서 물리치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이런 스트레칭을 해도 치료가 되고 뇌에 손상이 생겨서 잘 움직이지 못할 때는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옆에 붙어서 계속 동작을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할 때 재활 치료가 되는데 재활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꾸준히 해야 되고 지루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용 로봇을 설명을 드리자면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전통적인 물리치료 방법입니다. 보시면 환자 체중을 지탱하고 두 명이 옆에서 다리를 잡고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로봇이 대신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외골격형으로 입는 로봇이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치료하는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끝을 잡고 움직이는 MIT에서도 만든 로봇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 클릭해 보시겠어요? 저거는 제가 만든 로봇인데 팔 잡고선 팔에 입는 로봇으로 팔 재활을 해주는 로봇입니다. 아니면 하지 쪽에도 보행을 돕는 그런 외골격 로봇들이 있고요. 그래서 재활 로봇이 진화가 되어왔는데 처음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로봇의 끝을 잡고 움직이는 로봇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산업용 로봇, 아까 공장에서 움직이던 로봇 같은 것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끝을 잡으면 만들기 쉽고 이미 프로그램도 많이 해놨으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용하는 사람의 몸의 사이즈에 맞게 착용되는 로봇 팔에도 착용하고 손에도 착용하고 다리에도 하고 요즘에는 뭘 하냐면 착용하다 보면 쇠로 된 딱딱한 것을 착용하는 로봇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로봇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람의 뇌에서 운동을 만들어내는데 그 뇌에서 운동 명령을 이해해서 제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알아서 움직이게 해주고 그런 피드백, 움직였을 때 내가 느끼는 피드백 어디 부딪히면 아프다고 느끼고 어디에 닿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주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왼쪽에 보시면 뇌졸중 환자분이 그냥 손으로 저 빨간 걸 잡으라고 하시면 저렇게 못 잡아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저희가 만든 소프트 웨어러블 장갑을 입고 하면 저기 팔뚝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두르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뇌에서 나오는 움직임에 대한 의도를 센서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전도 신호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로봇이 때에 맞춰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이런 로봇을 사용하면 다양한 물체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글씨도 쓸 수 있고 종이도 잡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하나가 빠졌는데 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가 고장났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로봇이 움직여준다면 그 착용하는 환자분들이 자기도 움직일 수 있다고 느끼고 그 뇌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차츰 그런 운동을 로봇을 이용해서 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고 결국에는 로봇을 벗고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실에서는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참여하시는 여러 학생분들 이런 연구에 참여하셔서 더 한 20년 후에는 제가 만약에 아팠을 때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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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